왜? 하트요? 그런 거 못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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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배 참 잘 나왔어요. 여기 한 첫 날 왔을 때 잘 못 잤는데. 제가 비계에 예민한데 비계가 좀 낮아서 좀 애 먹었다가 빨리 우승하고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못 봤는데. 숨기고. 숨기고. 네. 두 개가. 하나. 수영. 만드. 왜 불렀어요? 나의 그런 당황스러운 것도 오리지 마세요. 진짜. 이미지가 있어요. 못 봤는데. 아아 아아. 촬영할게. 네. 저희가 대형이요? 못 봤어. 못 봤는데. 아아. 남자들끼리 하려고 안 해도 돼요. 네. 너가 나 해줘. 선수적인. 네. 다 이겼는데. 정보가 똑같이 하고. 파이팅. 왜? 파티요? 그런 거 못 해요. 아아. 네? 자체를 좀. 한번 합시다. 에이. 제 형들이 그럴 리가 없어서. 아. 정보가 똑같아요. 수영. 정보가 똑같아요. 수영. 정보가 똑같아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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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아. 어. 이거 이런 거야? 여기. 맛있습니다 여기. 네, 호텔 밥. 네, 호텔 밥. 양배추를 감싼 물만두. 항공기관 좀 먹었어요. 전기전에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소화가 좀 느린 편이라. 저요? 군산 간장게장? 맛. 오늘 잘 자서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대로만 하면 무난하게 예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산은 밖에 식당에서 먹어야 맛있는데 호텔에서 먹어서. 군산의 맛을 못 느꼈어요. 저 군산 사람이에요. 맛집을 너무 많이 알아서. 은파 종점? 은파 종점이라고 애기였을 때부터 가던 닭돌이탕 집이 있는데. 저희가 진짜 맛있습니다. 주가 되니까. 경기가 잘 거예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왔습니다. 어제 좀 늦게 도착하긴 했는데 잠은 잘 왔습니다. 호텔이 좋더라고요. 경기 끝나고요? 아니, 생각은 안 했어요. 일단 경기를 앞두는 상황이어서.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뭘요? 뭘 딱히 뭐 없어요. 뭐 못 짠 날도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결승전 어렵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3회 연속 경기지만. 그래도 결승전 올라온 만큼 열심히 해서. 꼭 결승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달아 해가지고. 조금 쉬고 했으면 긴장되었을 텐데. 상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모두 도착해드리고요. 너무 쉬고 하죠. 너무 쉬고 하죠. 너무 쉬고 하죠. 너무 쉬고 하죠. 자아 정말 쉬고 하죠. 너무 쉬고 하죠. 너무 쉬고 하죠. 항상 여쭤avascript에 다가 아저씨가 너무 쉬고 하죠. 국가자표 선수들이 합류해서 호흡을 잘 맞춘 상태에서 컵대 출전을 했는데 두 게임 함께 거듭할수록 맞춰 나가야 되고요 소통을 잘해서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순서히 일주일 남았는데 회만 맞춰서 대박전 준비 잘 한 것 같았어요 전북 팬분들께 너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컵대 군산에서 저희가 우승까지 해서 팬분들께 기쁨을 주지 않았나 마지막 인터뷰했듯이 KCC 있는 동안 전주나 입구자 전북 팬분들의 욕설을 잊지 않고 부산에 가서 욕심한 모습으로 개막 일주일 남았는데 무상 없이 잘 준비해서 5시즌 저희가 이루고자 한 우승을 입구를 하셨으니까 항상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해줄게요 다 해줄게요 thirty on fifty on fifty on fifty on fifty on fifty on forty on